여기는 회룡역이고요. 오늘은 사폐산, 도봉산, 북한산, 강북에 있는 삼산을 연계해서 산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출발하고요. 들머리로 이동하겠습니다. 화려한 벚꽃. 벚꽃이 만개해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화려한 벚꽃을 지나서 사폐산으로 올라갑니다. 소중히 가겠습니다. 소중히 강화한 벚꽃에서 가까운 천시간으로 올라가서 소중히 진행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고 연습사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최선을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암사 올라가는 길이고요. 아스팔트 깔따 올라가고 있습니다. 호암사 도착. 사폐산 1.4km 남았습니다. 계속 등선 올라왔고요. 계속 진행합니다. 진달래가 만개했습니다. 사폐산 250m 남았고요. 사폐산 찍으러 올라가겠습니다. 사폐산 550m 도착. 도공산. 도공산. 북한산. 송추쪽. 우리 팀. 사폐산. 하하. 미세먼지 때문에 뿌우였지만. 하하. 오늘의 하이라이트. 사폐산에서 도공산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쉬지 않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폐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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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장만 들어. 근데 이렇게 늦게 왔어요? 기댈어요. 움직임 부탁냐고요? 대장이요. 대장이요. 아하. 대장이요. 자원봉으로 올라갑니다 자원봉도차, 현재 시간 10시 53분 날씨 엄청 맑고 전선합니다 자 순시님 산행 느낌 한마디 해주세요 자 명길님 산행 느낌 한마디 해주세요 여기 저기에요 여기 이름이 뭐지? 자원봉 여기 위치 말고 산행 본인의 느낌을 얘기하세요 여튼 맛있게 드세요 평균속도 3.2km 입니다 다원봉에서 800m 왔구요 우이암 1.8km 이쪽으로 갑니다 자원봉에서 2km 왔구요 더봉탄반장에서 2.9km 입니다 우이암까지 500m 우이암으로 해서 내려갑니다 날씨 쾌적하고 아주 좋습니다 우이암에서 내려가는 중이구요 옆에 진달래가 너무 예뻐서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2분 내려갑니다 동산 우이암에서 우이동 쪽으로 내려가고 있구요 이쪽에 북한산 인수봉이 보입니다 동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일단 시간은 12시 날아가겠습니다 동산 오이암을 따라가겠습니다 동산 오이암서 호이암을 따라가고 있구요 동산 오이암은 동산 오이암은 동산 오이암은 동산 오이암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이동 도착해서 김밥을 먹고 북한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순신님하고 여백님하고 김밥은 라면을 먹고 가겠습니다 김밥마당 산길 접어들었고요 하루자 1.8km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우이동에서 1.4km 왔고요 하루자 400m 배근대 1.8km 남았습니다 하루자로 올라갑니다 하루자 도착 하루자로 하루자로 북한산과 영궁을 이어주는 고개 여기는 하루자입니다 배근대까지 1.4km 잠시 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근산장 도착 지금은 폐쇄됐고요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고 위문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북한산 위문도착 북한산 위문도착 어디 위문에서 본 북한산성 쪽입니다 서운한 바람이 많이 불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시간 2시 15분 불광동 쪽으로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대동문 도착 여기 대동문이고요 대남문 2.6km 대성문 보건문으로 해서 불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출발하겠습니다 어디 과일을 하나씩 더 먹을까? 공사중인 대남문 도착 현재 시간 3.30분 볼게 없어서 그냥 통과합니다 저 앞에 가고 있어요 계속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정수동 아래 청수동안문 비봉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비봉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저기 비봉이 보입니다 사무바이 보이고요 내려가겠습니다 추락주의 승갈봉 도착 해발 567입니다 문수봉 보이고요 의상영상 보이고 타산하시는 분들 비봉 쪽으로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사무바이 도착 현재 시간 4시 15분 계속 불광경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향료봉에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쭈꾸리봉 쭈꾸리봉 쭈꾸리봉으로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음창구 쭈꾸리봉을 지나고 있고요 쭈꾸리봉입니다 우회하고 있고 사나님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3분 전 5시 부광역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쭈꾸리봉 쭈꾸리봉 쭈꾸리봉에서 내려오는 중이고요 저 앞에 대구 아파트가 거의 다 내려가는데 제가 5시 15분입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다 내려왔습니다 네 강북우산 종료지점 부터포인트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5시 23분 만남 도착했고 길이 들어가겠습니다 햇살 좋고요 태워아파트 내려왔고요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